처음에 프로 시작했을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오브 워치 리그가 생겼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팀에서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었어요. Q. 저는 강저우 차지해서 메인 DPS를 맡고 있는 해피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소식한 행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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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과 팀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빨간게는 깍두기고 이건 미역줄기입니다 한국 음식이나 한국 음식을 봤을 때 좋네요 김치 이런 음식이 그립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음식이 기름지고 맛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것도 좋고 미국에서 먹으면 한국 음식에 비해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먹은 것에 비해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평소에 스크림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같이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거를 같이 구경하게 해서 놀기도 하고 이제 수영장에 가끔씩 다 같이 들어가서 다이빙 하면서 놀 때도 있고 해요 저는 티슈에 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티슈에 티도 불가능해요 저는 30티는 티슈에 티도 불가능해요 저는 티슈에 티도 불가능해요 저는 티슈에 티도 불가능해요 저는 티슈에 티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재밌어요 일단 소통을 하려면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각자 문화 차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극복을 하고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제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When it comes to in-game communication If they say some words in Korean I understand like some of them that have to do with the enemy or some ability or something like that I've never thought 우리 미래가 있는 이런 역할을 그리고 함께 함께 그렇게 잘하는 팀이 이렇게 좋은 팀의 팀의 팀을 함께 함께하는 이유 처음부터 게임 많이 하고 서로 얘기도 영어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거 같아요 이미 많이 친해요 아멘